그럼 또 어떤 분이 궁금하시는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. 나오세요. 예, 아, 예, 예, 좋습니다. 예, 예, 아이고, 예, 예, 인사하세요. 양산에 사는 호랩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어떻게 뭐 저, 저, 부인님께서 그만 하늘나라 가셨어요? 네? 부인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? 네, 10년 전에 갔습니다. 네, 그럼 혼자 계시면 불편한 게 많겠어요? 물론 아주 큰 병입니다. 우선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? 식사는 제가 합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. 힘들지 않으세요? 반찬하기가 좀 힘들어요. 반찬 만드시니까? 네, 전기밭도 있어요. 밥은 문제가 없는데. 여러 가지 힘드시겠네요. 그럼 뭐 적적하시고 그런데 이왕 여기나가 소개가 됐으니까 어떤 좋은 분 하나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, 예? 좀 권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? 아이고, 참 듣는 중에 가장 반가운 나들입니다. 네, 그러실 거예요. 네. 뭐 한 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, 그럼 우선 어떤 분이면 좋겠나요? 물론 미모가 좋겠지만,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, 몸매도 잘생기고,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나면 좋고. 네. 그럼 뭐 발현인 거 다 발현이시는 거네요? 그렇죠. 욕신대로 되겠어요. 아이고, 참, 네. 네. 자,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신 분은 저, 용동군청 노래자랑 담당자 앞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하하, 네네네네네. 아이고, 좋아요, 좋아요. 연세가 많아도 좋으시겠지요? 네, 괜찮습니다. 연세는 관계없이. 사랑 앞에는 뭐 연유차 같은 건 상관없어요. 아이고, 사랑 앞에는 또 연유차가 필요없답니다. 그러니까 뭐 젊으신 친구도 좋다고 하네요. 네.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, 어쨌든 간에 건강하세요. 네. 네, 오늘 노래는 뭘 하시겠어요? 거울도 안 보는 여자. 거울도 안 보는 여자? 네. 뭐 바래시는 건 다 바래신다, 야.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거울도 안 보는 여자.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오늘 밤은 그 앞에서 내 배우만 달래라 이 가을만한 것을 남다로 흔들고 피 속한 나의 옷장인 나아는 소화 가을만 한 번에 대해자 가을만 한 번에 대해자 배우만 흘려 자 오늘만 나아고 우우우워 사랑할 거다 아이고 뭐냐고 가을만 드릴게요 아이고 뭐 볼도 안 보는 여자 맘에 드는 게 박자가 무슨 관계가 있고 음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